Q. 가사의 마이크로 바이옴ester 오는 연구원 안녕하세요 라이시입니다 저것은 이번 guardia 용의 요일 유이크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유이크가 일본에 공식 문칭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유이크 제품을 통해 마이크로 바이옴의 강력한 힘을 느껴보세요 뉴이크 제품들은 큐텐 공식물에서 선판매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일본 온라인 공식물에서 기다릴게요! 뉴이크와 저희 라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